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어떻게 내게 웃어준건지 억지로 불려고 안간힘을 쓰면 점점 더 엉키는 마음이니까 그대와 나를 묻는다 그대 곁에 나를 묻는다 자꾸만 묶어서 문의를 얻게 되면 기름이 없어도 아름다우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음을 벗어나 달아나려면 점점 더 커지는 마음이니까 그대와 나를 묻는다 그대 곁에 나를 묻는다 자꾸만 묶어서 문의를 얻게 되면 이름이 없어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오늘도 나를 묻는다 달아나려 하지 않는다 모든 걸 잃은 날 다시 한번 웃게 내 맘을 내만칠 사람이니까 내 맘을 왜 덮친 사람입니까 내 맘을 왜 덮친 사람입니까 그는 내 맘을 왜 덮 Near 할 일을 왜 덮친 사람입니까 그대와 나를 묻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